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년 1월 신당 창당을 공식화했습니다. 이에 민주당 안에서는 총선을 앞두고 야권을 분열시킨다는 반발도 거셉니다. 신당 누구와 어떻게 함께할지 이낙연 전 대표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바로 여쭙겠습니다. 최근 이낙연이 달라졌다, 이런 평가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신중한 이미지도 있고 거기에다가 결단력, 또 발언 수위도 좀 세졌다. 뭐가 이 전 대표님을 좀 바뀌게 한 겁니까? 네,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대한민국이 허물어지고 있다는 위기감입니다. 둘째는 그런데도 정치가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한다는 절망감입니다. 셋째는 정치를 꽤 오래한 사람으로서 정치가 이 지경이 되게 한 데 대한 깊은 책임감입니다. 제가 무엇이 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많은 혜택을 받은 사람으로서 마지막 봉사여도 좋다는 마음으로 이번 일에 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봉사라는 마음으로 임하고 있다. 지금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굉장히 격동, 이런 걸 겪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한동훈 비대위설까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 어떻게 좀 예측을 하십니까? 집권 여당으로서는 과반수 확보에 사활을 걸겠지요. 그러나 그것이 만만치 않은 일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제3세력의 약진 여부가 큰 변수가 될 거다 이렇게 예상합니다. 제3세력의 약진 여부다. 곧 신당 창당이랑 연결이 되는 건데 신당 창당 결정하셨겠지만 혹시 이게 아니면 마지막 어떤 변수라는 것도 좀 남아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늘 말씀드렸죠. 새해 초에 국민께 보고를 드리겠노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의 뜻은 민주당에게 연말까지 시간을 준다는 뜻인데 그 말을 알아듣는지 못 알아듣는지 모르겠습니다. 민주당이 획기적인 변화에 의지를 보인다면 대화에 용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냥 미봉하고 넘어가겠다라고 한다면 의미가 없을 거로 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연말까지 어떤 변화의 움직임이 있는지 민주당에 시간을 줬다 이렇게 좀 보이는데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럼 그 변화라는 게 이재명 대표가 사퇴해야 한다. 그게 그 변화의 단초, 시점입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이제까지 구체적으로 조건을 제시한 적은 없습니다. 민주당의 혁신은 저와의 협상 대상이 아닙니다. 단지 당 내에서 현역 의원들 사이에서 비대위 구성 얘기가 나왔는데요. 그분들의 문제의식과 충정에 공감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사퇴를 해야 한다. 그리고 비대위가 만들어진다. 그런다면 신당 추진 움직임도 거기에서 멈추게 되는 겁니까? 오히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민주당이 획기적인 변화의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제가 하고 있는 일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가 그 전부터 되풀이해서 말씀드린 것이 있습니다. 민주당이 획기적인 변화를 통해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는 것이 확인된다면 대화할 용의가 있다 이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도 그 말씀은 유효합니다. 단지 그런 획기적인 변화가 아니고 미봉한다든가 아니면 현 체제를 그냥 유지한다든가 또는 대리인을 내세워서 사실상 현 체제를 유지하려 한다든가 그것은 별반 의미가 없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민주당 의원들이 이런 움직임도 보였습니다. 창당하지 말라. 만류하는 연 서명을 돌려서 80명의 의원들이 서명을 했다. 이런 보도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의 만류 움직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분들의 걱정은 알겠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세 가지의 잘못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문제가 무언지를 잘못 보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갈래의 신당 움직임은 정치가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는 국민들의 절망적인 아우성에서 나온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그냥 신당하지 마십시오가 아니라 정치를 어떻게 바꾸겠다, 민주당을 어떻게 바꾸겠다 하는 말씀을 먼저 해야 옳습니다. 그래야 문제의 원인을 해결하는 것이니까요. 두 번째는 태도가 잘못됐습니다. 그 정도면 저하고 무슨 대화를 한다든가 물어본다든가 이게 있어야 될 텐데 자기들끼리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흔히 그쪽 동네의 오래된 정치 습관이랄까 하는 것이 그냥 조롱하고 모욕하고 압박하고 억압하고 그런 방식으로 해결을 해온 버릇 때문에 그러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국민을 잘못 봤습니다. 지금 국민들은 정치를 이대로 둘 수 없다는 그 아우성 같은 욕구가 거의 분출 단계입니다. 그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2023년이 보름 정도 남았습니다. 시청자분들에게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해주시죠. 지금 대한민국은 마지막 기로에 섰습니다. 지금 추락하고 있는 대한민국이 침몰로까지 직행할 것이냐 아니면 그 흐름을 되돌려서 지속 가는 국가로 돌아갈 것이냐의 기로입니다. 정치권은 두 종류의 세력이 있습니다. 하나는 정치 이대로 좋다는 세력이 있고 이대로는 안 된다는 세력이 있습니다. 어떤 정치가 대한민국의 진로를 위기에서 회복으로 돌려놓을 수 있을 것인지 국민 여러분이 판단해 주실 때가 됐습니다. 지금까지 이낙연 전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